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의정 저분 아이디가 기가맞히네요 오 잘하시는데 아 잘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하다가 아니면 바꿀게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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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0% 개꿀 40% 더 또 걸려라 솔저야 더 나이스 50% 라인 날려버리기 반갑다 반갑다 포그 그렉각인데 반갑다 아 이소크 왜 저래 라인 일벨 이소크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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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포그 포그 아녜요 포그 2층 올라가는거 저거 예 와 못잡았다 자리야 너무한거 아니냐 와 자리야 못날렸다 아 저거 날렸으면 잡는데 아 내가 죽겠다 자리야 개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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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다 좋아이네 하하 이 왜 저래 이케 이케 이란 아 재생 에휴 호그 왼쪽 방 오 여기 있다 호그 죽어 오 뭐하는지 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악 아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아 제발요 솔저 내 위치 어떻게 알았대? 아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하나 둘 셋 왕같아 마키우와 마다오 겐지 살아나간 고건점을 지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크를 해! 걷다 말고! 가족크 여러분들 한 번 까보자고요 원래 보통 아시는 정크래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맞는 데서 이렇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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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래시 이런 뭔 재미야 이게? 이게 캐릭터야 AI야? 재미도 없잖아 이런 우왁! 솔저 잘 쏘는데? 신이 났는데 솔저 조아 조아! 지려버려! 빼자 빼자! 준비했어! 빨리 와라! 할 수 있다! 1분 30초 넘었다! 오른쪽이 솔저 이번엔 타이거 있을까? 루시우 따! 루시우 따! 왼쪽이 솔저네요 하나 잡으러 갑시다 하나 다운 솔저 잡으러 갑시다 왼쪽 저랑 같이 잡을 사람 남은 시간 60초 뒤에 있어요 로드군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흐흐흐흐 공쿠키가 준비됐다 돌격하면 바로 투여하지 루시우 일로 온다 이게 도움될거다 탈량! 누워버렸다! 솔저 여기 있었네? 무기 어..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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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쏠저 다운! 루시우 다운 호그 그래 빠졌구요 어 백던다 백던다 어 라이노입니다 밀어버리기 진짜 매판 저렇게 하면 힘들텐데 아 방백 들어주세요 소일접봉 라인다운 솔더 뒤까지 들어와있어요 나이스 와우 점수 1 0 1 공수 변형 고대로 하면 뭐죠 고대로 어이 핸즈요? 핸 핸즈 핸즈 제기주 핸즈 난 핸즈가 좋아 좋아 넌 아 A만한테 A만 A A A 괜찮아 A A 괜찮아요 뚜둣뚜뚜뚜 오우 목숨단 좋아지 좋아 좋아 근데 한국인인데 왜 영어 쓰는거야 한조 저거 조가 아닐텐데 J가 아니고 G일텐데 G로 알고 있는데 HANGO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나갔어 포근이 나갔어 일단 솔저, 루즈, 라인 정클의 솔저 정클의 왼쪽 방 포근 한번 바꾸고 빨리 가볼까요? 이숙이 없네요 오케이 일단의 호그다운 합류는 저희가 빠릅니다 여러분 이속 때문에 넘어왔어 루슈 루슈 뒤에 피 이속 이속 잡으러 가자 루슈 다운 쪼 쪼 쪼 흘리지 않아 나는 밀어내어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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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개피 왼쪽 방 정클 다운 오오 솔저 그랩 사기 아니야 완전 저거 야오 홈으로 밀어라 내가 열심히 밀어야 되겠다 루슈 진짜 요즘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루슈 뭐하는 듯이야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루슈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루슈 아 엉덩이를 한 번 밀어봐야될까 아 하여튼 죽었네 워 오씨 야! 이사하나가 죽었어 타이어 이거, 우리꺼인가? 아뇨, 저꺼. 오른쪽으로 들어온다 오른쪽 2층? 아! 종이짝 타요 너 화물 왜 안가? 화물에 안 붙으니까 안가죠 호그, 디바 로우 빠졌고요 어! 용 나온다! 용 나온다! 덩크다운 슬저 정면 2층 슬저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슬저 개피 내가 잡으러 간다 나이스, 수고용 나이스, 수고용 흠 수고용 슬저 슬저 말해 안 힘들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최고의 플레이 아, 왜 내가 아니야? 스피를 겁나 잘 뒀는데 퍽 젊어진 기분이 목표를 보셨겠다 너는 달성 맞추를 이루시다 아, 이리 겁나 잘 줬으면 날 줘야지 역시 나야 역시 맨날 칭찬 카드에 있는 건 나야 슬저 흠 돌겠다 딜돌이야 우리 태권돌 딜 진짜 잘 넣는가 보네 아, 까비 아깝소 엉 엉